안녕하세요 제이투앤. 안녕하세요 제이투앤입니다. 오늘은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잘 못 찍고 있지만 이번 주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트와이스와 지민이 모두 샘미프리라는 노래 제목으로 뮤직비디오가 판매되어서 스페셜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뭐야?! 오후!! 인트로가 너무 좋았어! 너무 좋아olph usk 그냥 이어서 보여주지? 너무 좋았는데 너무 예뻐ㅠㅠ 원래 나연 민아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오늘은 지효 민아로 와, 오름공주들 같네! 공주님이야 공주사님 와 너무 예뻐 공주에서 벗어난 땅붙였는데 아 공주에서 벗어난다 너무 멋있어 난 조금 더 세비지로 가겠다 너무 좋아 안무가 너무 어려워 웃겨있네 무슨 만화 캐릭터 같아 오 크로엘라 오 크로엘라 노사나 노 라이프 아 너무 예뻐 사나와 사나와나? 아 사나연 파트라니 나의 최애 장면이다 아니 흥미프리하게 해주네 아 너무 예뻐 사랑하는 것 같아 이동은 최애 난 사랑하는 것 같아 오 왕야 느낌 오 배경 멋있다 아이 정연 너무 열어주는 거 아냐? 아 너무 귀여워 구성 너무 내 취향 저격해 오우 아잉 아잉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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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잉 아잉 항상 귀가 와야 되겠는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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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다 오우 오우 아잉 아잉 이게 다 영화였던 건가? 아잉 아이드아이드 오픈이랑 저 저 이전 앨범들 아 뭐야? 뭐야? 어 끝난 줄 알았어 오 진짜 영화를 보네 오우 그 전 컷들에서 벗어난 후 아아 앞으로 더 나간다고 이제 아 요즘에 멤버들이 했던 얘기들이랑 약간 온라인 되는 말이 아잉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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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에 컷들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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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딩이 딱 오기쩌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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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제목만 들었을때는 그런 메세지가 올랐는데 뮤비랑 같이 보니까 이전에도 컨셉에서 벗어나서 더 나아가겠다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군요 네 안무가 너무 구성이 화려하고 좋다 너무 잘 나왔어 너무 잘 나왔어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지민의 세미프리 파트2 하비도 파트2야 를 바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아 이거 진짜 너무 기대된다 이거 시안 진짜 많이 댄서 많이 썼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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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팡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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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등장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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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가만히 서있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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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와 생각지도 못한 진행인데? 아니 콜로스로 들어간 목소리도 지미 목소리인가? 되게 다른 목소리 같은 느낌 오우 미치지 않기 위해 침대한 목소리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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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이 솔로 시작을 알리는 오우 벨려나오는 거 되게 멋있다 이거 나오는 게 정말 재밌는다 와 이 도입곡으로 너무 좋다 이거 와 미쳤다 미친 거 아니야?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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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쇼킹하다 멤버들 다 핫도그 그런 거 같지? 대박이다 개멋있다 뭔가 뮤지컬 같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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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진짜 지민이니까 가능하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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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이거 너무 똑똑하게 잘했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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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달타투까지 개 멋있다 뭔가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이 든 게 지민이 제일 잘할 것 같은 지민이 뭔가 이렇게 스토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은 곡으로 딱 기선을 제압하면서 나온 것 같아서 그 후반에 더 궁금증을 갖게 되는 타이틀 이건 지민 보다 댄서들의 역할이 엄청 그립이 없으니까 아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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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타이틀은 어떻게 될지 또 고조도 잘 만든 것 같고 뭔가 이게 라인이 역시 라인도 대박이다 아 대박이다 그냥 그 티저 왔을 때는 멋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라인으로 진행될 줄은 진짜 근데 왜 파트 2야 아니 근데 그 그 위알 블랙프루프도 파트 2만 있고 파트 1은 없어서 뭔지 모르겠네 아 재밌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친구들과 저희 집에서 세미프리 스페셜 리액션을 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버튼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